3학년 1학기 문법 범위고요 그다음에 그래머타파 교재 3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오케이 그래서 3학년 1학기 시험 범위를 선생님이 쭉 봤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1과 2과 계속해서 관계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접속사 other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강조 강조 두 개인데 하나는 it that 강조 구문이고 하나는 동사의 강조인데 동사의 강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을 배우면서 that의 종류가 하나 더 늘어나고 it의 종류도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it을 구분하는 것 지금까지 인칭 대명사 it 그 다음에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 비인칭 주어라면서 배웠어요 it is cold 뭐 이런 것들 할 때 아무 뜻 없는 it 그 다음에 가 주어 진 주어 it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네 번째 it이 생기는 겁니다 it that 강조 구문의 it이 뭐야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hat도 하나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뭐 I like that 지시 대명사 I like that book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뭐 교과서 기준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문장을 권 만드는 that 이라고 하면서 he said that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that 배웠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의 that도 배우게 된 거고요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관계사 that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뭐 it's not that cold 이게 이제 very의 의미 대신 쓰이는 부사의 뜻이 있습니다 it's not that cold의 뜻은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이런 의미인데요 very 같은 역할 really 같은 역할을 하는 뜻도 있습니다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그냥 쓰이진 않고 not이랑 같이 붙어서 very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 있어요 뭐 여름철에 선생님 너무 더워요 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경기 오고 막 가우니까 it's not that hot 이라든지 선생님 너무 추워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히터 틀어놨는데 그래도 춥네요 it's not that cold 이런 식으로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섯 번째 대신 그렇지 그러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신 여기서 얘기해 it's that 강조 구문의 대신이기 때문에 that에 대해서 구분하는 it's that 강조 구문이란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지만 뭐 that을 구분하라든지 이럴 때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될 거고요 get자 잘못 썼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조용법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그래마타파2에는 계속 조용법에 관계대명사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로 하다가 설명을 좀 해야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오셔도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수식 있고 뭐 그 다음에 간접의문문도 이제 나옵니다 간접의문문을 우리가 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뭐해서 다룬 적이 있었냐 하면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할 때 그때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 이러면서 I don't know how to make pizza I don't know how to make pizza 난 모르겠는데 뭐를 모르겠다 pizza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게 배운 게 의문사 플러스 to do인데 이거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냐면 I don't know how I can make pizza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배웠고 이때 다뤘던 게 간접의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make pizza인 사람이 피자를 만드는 어떤 배우로 갔어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보겠다 how can I make pizza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걸 보고는 직접 의문이고요 여기에 오순이 can I 하니까 직접 묻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어떤 문장 속에 사용하고 싶어서 묻는 느낌을 제거해서 다시 I can I를 I can 이렇게 바꿔주는 걸 간접의문문이야 이때 뭐 그때 의문사 플러스 to do 할 때 뭐는 없다 그랬었는데 뭐는 없다 그랬더라 그렇죠 why to do는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why 나는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why to do에 있다면 why to go there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I don't know why to go there 하면 될 텐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문법적 규칙이 있어요 의문사 플러스 to do에서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why to go there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으면 why I why to go there가 안 되니까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go there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게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1학기 때 다루게 될 문법들이고요 문법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2학년 때 문법이 제일 어렵고요 2학년 때 문법이 거의 뭐 중학교 뭐 또 선생님이 이제 문법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문법이란 파트는 중학교 때 다 마무리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는 뭐 지나왔으니까 기본적인 것들 합니다 뭐 인칭 대명사 라든지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시제 같은 거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시제 얘기했었고요 2학년 때 이제 좀 어려운 문법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2학년 때 문법에는 대표적으로 관계사 문법이라든지 완료시제 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동태 문법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고 이제 3학년 때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주로 관계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사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해서 관계되면서 왓부터 먼저 하겠어요 포커스 63입니다 관계되면서 왓부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좀 타죠 뭐 오케이 그럼 좀 지우고요 지워야 되겠네 이제 3학년이니까 3학년 교재인 그래마타파3로 수업 시작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사 파트가 좀 포커스 유닛의 내용이 많습니다 51부터 시작해서 63까지 10개 넘게 포커스가 있는데요 이쪽에 뭐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2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것들 표시하면 이미 배웠고 이미 배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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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배웠고 배웠는데 추가 내용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총 51부터 63까지 중에서 이게 뭐 한 5개 정도의 포커스는 이미 배운 내용이고 나머지들은 새롭게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 후하고 위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관계대명사 후스 2학년 때 시험범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 후후 위치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됐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관계사라는 거 파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자 관계사란 이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일단 한마디로 관계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 공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관계사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계사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런데 단 단 관계대명사 완만은 명사절입니다 이거 뭔소리에요 선생님 뭐 일단 공법적인 용어들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덩어리 구하고 절에 대해서 먼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엇이 구이고 무엇이 구이고 무엇이 절인지 잠깐 얘기하면 일단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한 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거 언제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이런 하나의 뭐 이데다 듣고 싶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 이데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라고 이렇게 밑줄을 굽고 물어보는 그러한 덩어리를 보고 구 라고 하기도 하고 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 그랬구요 주어동사가 없으면 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동사가 있는 녀석을 절로 만들고 싶으면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필요하다 문법적으로 접속사 라고 불리는 녀석이 늘 필요해요 구 라는 녀석을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 라고 하는 녀석 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뭐 인더 룸 이런 걸 보고는 구 중에서도 전치사 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투고대어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투구정사 구라 부르겠죠 그럼 뭐 고잉되어도 있을 수 있겠네 고잉되어 고잉되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 동명사 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 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턴온 턴오프 이런 걸 보고는 동사 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했었어요 구는 이렇게 전치사구 부정사구 동명사구 또는 분사구 그 다음에 동사구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절 같은 경우에는 절은 절은 명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도 있습니다 자 명사절은 여러분들이 몇 학년 때 배웠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히스토리가 있죠 대세계 보면 이건 중1 2학기 때 배웠어요 명사절은 뭐를 배웠냐 덫을 배웠죠 덫 겁만 드는 덫이다 이러면서 I know 덫 뭐 She was in the room 알고 있어 그녀가 그 방 안에 있었다라는 것 이걸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절소사 덫이라면서 명사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전부 다 광대사절입니다 그렇죠 형용사절은 선생님이 끊어있게 할 때 맨날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부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었습니까 웬웬하우와이 에 대한 대답이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부사라 했습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시간에 부사절 시간에 부사절 절은 선생님이 뭐가 필요하다냐면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웬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접속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웬이 있죠 누가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애프터도 있겠죠 누가 뭐뭐 한 다음에 before until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웬에 대한 절은 잘 없어요 웬에 대한 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웬에 대한 대답은 보통 전치사 9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절로 표현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because가 있죠 because란 접속사가 사용되면 because를 보고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배웠고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 그중에서 관계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형용사절 자 그러면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란 말은 형용사를 보고 선생님이 맨날 어떤 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랑 어울리는 어떤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고 관계사 문법에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관계사의 꿈을 받는 어떤 명사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자 이제 관계사 예문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관계사절을 할 때 두 문장 하나로 만드는 거 이렇게 많이 봤을 겁니다 The boy is my brother He is in the room 그 남자는 나의 형이다 그는 그 방 안에 있다 이 두 문장을 일단 우리말로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사라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뭘 찾는다 1단계 관계사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1단계는 1단계는 이겁니다 1단계는 해석으로써 두 문장을 각각 해석한 다음에 뭐를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문장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게 첫 단계에요 이게 첫 단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 찾기 반복된 것을 찾습니다 반복된 것 됐습니까 반복된 것을 찾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자 이 첫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문법적인 규칙을 알고 있다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두 문장을 보고 우리말로 이 문장을 생각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사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된단 말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녀석을 뭐로 만들 예정이고 얘를 관계사 절로 만들 예정이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었던 녀석이 이런 뜻으로 변형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문장 중에서 위에 두 문장 중에서 어느 녀석이 관계사 절로 변형 될 예정이다 이 녀석이 관계사 절로 변형 될 예정이고 이 녀석은 자 이 녀석이 이 문장의 뜻은 여기에 이 문장의 골간을 그대로 뼈대를 그대로 이루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얘를 보고 주절이라고 그러고 얘는 변형된 다음에는 종속절이 될 겁니다 구속품으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문장에 변화를 주고 이 문장을 이 문장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문장을 뭐로 바꾼다 라고 해야 한다 문장을 절로 바꾸는데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이 녀석이 하는 이 녀석이 변형되어서 하게 되는 역할이 더 보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부분을 보고 관계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얘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얘를 일단 더 보이네 그러면 얘는 이제 변화될 거니까 얘는 더 이상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니까 문장 부분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람이니까 잘 알다시피 얘를 수로 바꿔 쓰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관계사절에 만약에 이 뒤에 어딘가에 있던 녀석이 바뀌었다면 얘를 이 자리로 와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뒤에 있던 아니면 이미 앞에 있었던 간에 하여튼 제일 앞으로 이동하면 얘가 이제 뭐 할 준비가 된 거냐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뜻이 더 보이는 더 보이인데 끊어있게 표시하면 who is in the room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고 원래는 하나의 독립하고 있던 문장이 다른 문장의 어떤 부속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죠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미 배웠던 문법을 여기에 보면 예를 보고 무슨격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 동사가 항상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늘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이는 앞만 길어봤자 he고 됐습니까 현재 그 방에 있으니까 여기에 뭐 was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 안에 있었다 그 남자는 그러면 그 방 안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남자애가 나의 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이게 is가 word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주격관계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얘 바꿨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 that이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중3 때 배울 문법은 이게 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이게 계속적 문법의 관계사라는 파트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 됐으로 바꿨을 수 있고 생략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를 봤더니 이게 지금 뭐가 보입니까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만은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는 경우에는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다는 문법도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이 표현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관계사절이었는데 얘가 생략되면 얘만 남아있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방금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가르쳐줬는데요 얘를 보고 전치사 구라고 부르죠 전치사 구는 전치사가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덩어리를 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는 게 증명되느냐 전치사 구는 무슨 시나 어떤 시나 어떤 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푸나 왓에 대한 대답이야 늘 명사는 근데 그 앞에 전치사를 붙였더니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전치사 구의 역할도 한번 관계사를 설명하면서 한번 짚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간단한 문장 가지고 배웠던 것들 정리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관계사 문법 자체 관계사를 할 때마다 내가 늘 얘기한 게 관계사 문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뭐랄까 짜잘하고 찌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좀 많아요 이래도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거는 안 돼 라든지 그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니까 그 녀석의 형태를 조심해야 돼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좀비를 때려잡아야 돼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줘야 돼 만약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잘못된 표현이야 이런 여러 가지 짜잘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찌질한 느낌까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짜증이 나고 귀찮고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런 규칙들 여기서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책으로 교재로 넘어가면서 할 건데요 일단 안 배웠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관계사절이란 무슨 절인데 형용사절인데 단 뭐만 제외한다고 그랬다 관계 대명사 왓만 제외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왓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는 유일하게 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냐면 유일하게 형용사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 문법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긴 거냐면 왓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왓은 뭐로써 배웠다 의문사에 왓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뭐가 존재하게 됐다 의문사 왓이 아닌 관계 대명사 왓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왓이 의문사인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인지 우리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인데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잘 문제를 내진 않아요 약간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문사에 왓하고 관계 대명사에 왓은 사실은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낼 수도 있으니까 구분하는 걸 최대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의문사에 왓인지 관계 대명사에 왓인지 뭐 이거 설명할 때 하겠지만 얘는 유일하게 명사절이에요 얘는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 할 때 자세하게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도 이번에 시험 범위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일단 뭐 자 둘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미 여러분이 배운 관계 대명사입니다 하나는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입니다 똑같이 쓴 거 같기도 하죠 그쵸 자 위에 있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누가 다 찾고 나서 그녀가 갖고 있다래 그쵸 몇 명의 아들을 세 명의 아들을 갖고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아 이거 시작됐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이미 여러분이 이항에 대해 다 배운 관계 대명사 바로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해석을 한번 쓰라고 그러면 영어스럽게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구미에 사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 관계 대명사 후 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뜻은 엄마야 얘 뜻은 뭐냐 하면요 영어스럽게 쓰면 영어스럽게 쓰면 이 뜻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이 관계 대명사 후 를 보고 그냥 관계 대명사라고 안 부르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라고 한대요 자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먼저 붙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또 아 이런 걸 보고 계속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밑에 해석을 보니까 왜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 붙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 얘는 선생님 분명히 끊어 읽기 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말엔 절대로 무슨 씨가 뒤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에서는 어떤 씨가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끊어 읽기 할 때 이런 표시를 일부러 하고 그리고 그녀는 세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녀는 후미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아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계속 약속했었어 그리고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리고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의 정확한 명식은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왜 부르냐 얘를 먼저 해석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 써놨는 거 보니까 이거 후 를 지우고 뭐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아이고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죠 She had three sons and they live in Gumi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 who는 and they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요 됐습니까? 뭐 이상하면 되게 많이 써는 거에요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특징은 형태적으로 관계 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쉼표가 있으면 돼요 이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에요 그리고 해석을 계속하면 되요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방금도 보여줬지만 이거는 뭐 end day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 되게 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아까 얘를 end day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 경우에 얘 대신에 생략은 안 되지만 뭐가 됩니까? 대신 되죠 그쵸?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관계 대명사 이 문법 방금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문법을 보고 뭐라고 정리하느냐 계속적 용법 관계 대명사 death은 계속적 용법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아이 귀찮아 그냥 death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뭐 좀 더 얘기하자면 관계 부사까지 설명하고 나면 얘는 뭐 전치사 어쩌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요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자 그리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에 존재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사실은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생김새의 차이점은 그냥 차이는 쉼표 하나가 있고 없고일 뿐이야 그런데 전달되는 정보가 달라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과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자 두 명이 여기에 두 명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어떤 여자분이 있죠 근데 이 두 명의 시 중에 한 명은 아들이 셋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문장은 세 명의 아들 이외에 다른 아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게 전달되는 내용의 다른 거예요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또 다른 다른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까요? 위의 문장일까요? 밑의 문장일까요? 다른 또 다른 다른 곳에 구미 말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문장은 그렇죠? 위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이 똑같이 쉼표 하나 찍고 쉼표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는데 정보가 다릅니다 그럼 이러한 점이 나중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응용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글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 이렇게 써있어 만약에 이런 글 속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으면 그 밑의 선택지 중에 이 여자는 아들이 셋 밖에 없다 라고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틀린 정보를 내가 캐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긴 글 속에 있었어 그러면 밑에 선택지에서 여자분은 아들이 셋 밖에 없다는 건 이건 맞는 내용이었나요 왜냐하면 계속 해석했으니까 앞 문장에서 정보를 다 줘서 그녀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어 다른 얘기하는 순간 계속 해석하는 순간 다른 아들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미에 산다고 했으니까 근데 위에 문장은 뭐라고 하냐 그녀는 구미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어 다른 동네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달되는 정보가 달라진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2가 작아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갈 거냐 하면 사실은 이것도 같이 하고 관계부사라는 걸로 관계부사는 처음 배워볼 거예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다 형용사들입니다 관계부사를 자칫 잘못 배우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이런 내용은 배우기는 중학교 때 보통 포커스 62하고 포커스 63에 있는 복합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범위에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치고 나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등산시 하고 있을 시기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고 고등학교에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1 진학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한참 동안 헤매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배울 때 확실하게 한번 배워놓고 여러분도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더 고등부 올라갔을 때 공부했을 때 아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했었더라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관계사란 무엇인가 형용사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뭐 주저히 주저히 맨날 문법 책에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부사라고 하며 이 둘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부른대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늘 명사죠 이 명사를 수직하는 뭐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절 주어동서 들어 있으니까 그냥 형용사라기보다는 형용사절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로 써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문으로 오버랩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했던 것들 하나씩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것들 보면서 이런 거 가지고 설명했던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나와있는 게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한대요 여기에 이거 하나만 쓸게요 자 그 남자는 나의 형이고 그리고 그는 그 방에 있습니다 됐어 그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이 문장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얘랑 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 글로 뭐라고 써 놨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라고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썬 설명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왜 잘 안 맞느냐 하면 이 설명이 두 문장을 분리했을 경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이 문장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를 두 문장 분리하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을 두 문장 분리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러면 who가 뭐로 변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who가 and 하고 he로 바뀌었네 라는 말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 접속사와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자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3 때 관계 부사도 배워야 되니까 이게 뭐 접속사인 거예요 접속사의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게 뭔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문장 분리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관계 부사를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 얘를 이제 영어로 보고 일단 우리말로 하나로 만들어볼까?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만났다 라는 말을 한 문장만 하면 오 그렇죠 날은 날인데 어떤 날 우리가 만났던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거에 시제는 현재니까 누가다? I가 remember 한다 what the day를 그 다음에 and 누가다? we가 만났던 거 과거니까 mat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끊을게 하면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하다 치고 얘는 6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문장 하나의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끊을게 하면 그래 이런 표시가 될 거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나에 동원을 치고 그 다음에 하다 치고 그럼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된다 we met 이렇게 써야 되겠죠 we met the day 라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없어 얘가 없으면 우리가 뭘 만났다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날을 만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서 있고 없고 어우씨 우리가 그날을 만났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 전시서가 있어 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 문장 지금 이게 이렇게 쌍인데 얘를 이제 이 뜻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내가 만약에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 치자 관계부사를 안 배우고 뭐만 배웠다 관계대명사만 배웠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뭐 찾기라 그랬냐 반복된 곳을 찾으라 그랬죠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뜻이 변하는 거 보니까 얘가 다짜 떨어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아 니가 무슨 절로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넌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마침표는 지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관계사라는 걸 할 거니까 관계사는 관계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한다며 얘가 없어질 예정이네 얘가 없어지면서 얘를 뭐로 바꾸겠다? 위치로 바꾸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는 얘가 이제 더 데이를 꾸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얘가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지 그럼 드디어 선행사인 더 데이를 꾸미로 갈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 뜻이 완성된 거야 I remember 난 기억한다 What the day 그날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했던 which we map 우리가 만났었던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만 안다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문장을 끊어 읽기 다시 해보면 이렇게 끊지는 않을 거야 왜 이렇게 안 끊냐 하면 그러면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왠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치우고 지금 보다시피 나는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는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어차피 얘랑 아주 뒤에 있던 이 더 데이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전치사 오늘 그러니까 얘가 여기 게다가 전치사로 끝나니까 느낌도 좀 이상해 그래서 이 버전도 맞지만 어떤 버전도 가능해지냐 하면 이것도 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도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 녀석이 다시 돌아가면 온 더 데이였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니가 분명히 왠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 위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냐? 이걸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된다?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 위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을까? 이걸 써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냐 아까 전에 뭐 무슨 무슨적 용법에 무슨적 용법에는 뭐를 못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됐을 못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됐을 못쓰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됐은 어디에 쓰면 안 된다 정치사 뒤에 쓰면 안 된다 라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라는 표현이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선택지 여러분들 선택지 시험 칠 때 몇 개예요? 관계부사라는 파트를 배우고 나면 다음 중 맞는 문장은 이라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관계부사라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지금만 들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을 우리가 글로 써있을 때 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부사라고 한다라는 거 왜 써놨는지 우리가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 짓을 했는데 내가 선생님이 예문으로 들었던 거 자 지금 요 버전을 가지고 관계부사가 쓰인 관계부사가 쓰인 문장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얘가 만약에 이 문장을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그렇죠 그러면 I remember they when we met 했듯이 나는 우리가 만났었던 그 날을 기억하는데 어 끊어있게 봤더니 날은 날인데 어떤 날 우리가 만났었다 해서 다차 떨어지고 만났었던 데니까 아 이 부분이 관계사절이구나 나는 일단 차단해야 되겠죠 해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얘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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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밑에 문장과 위에 문장을 분석했을 때 when이 없어지면서 위에 문장에 등장한 게 뭡니까 얘하고 얘죠 그렇죠 얘를 보고 접속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선생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불렀다 부사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 이거를 말로 정리한 게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글로 써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들을 관계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관계사는 크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다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네가 찾고 있는 책이냐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네가 찾고 있는 책이니 라는 표현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책 네가 찾고 있는 중인 책 하고 있죠 그래서 끊어있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격부터 살펴볼까요 무슨 격이니까 이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선택지는 위치 또는 됐 딴 건 없나요 생략 생략도 있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며 그 다음에 나와있는 관계대명사가 위치인 경우에 선택 뭐 알찬 목적격인 경우에는 위치 that 그리고 뭐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같은 표현이 총 세 가지가 있죠 it is the book that you are looking for it is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홈런을 쳤던 그날을 기억한다 ok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the day는 the day인데 누가 뭐 했었던 ok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가 왜 못 오느냐 이건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법적으로 틀린 거 물어볼 때 여기에다 위치를 딱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틀리지 않은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며 i remember the day when i hit a homerun 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ok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and i i i i hit a homerun the day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왜 when이 와야 되냐 선행사 in the day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뒷문장이 다시 한번 더 등장해야 되는데 얘가 이 문장 속에 그냥 들어갔어 달고 들어갔어 달고 들어갔어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쵸 왜냐하면 the day는 뒷문장에서 하는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야 뒷문장 속에 들어 있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홈런 밖에 없어 그쵸 the day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사죠 근데 뒷문장에 들어갈 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고 들어가야 된다고 모더데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치가 써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왼은 뭐로 바꿔 쓸 수는 있다 온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있겠지 온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여기 포커스 어디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예정이냐 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나는 관계대명사 when도 싫고 위치도 싫어 난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이 너무너무 좋아 라는 친구한테는 그러면 선택지가 없나요 that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는 가능하다 I remember the day that I hit a homerun 어 는 된단 말이에요 뭐는 안 된다 on death는 안 된대요 왜? 관계대명사 death는 앞에 전치사가 있는 꼴을 못 뽑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뭐 이거 다 배웠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전행사가 뭐 사람일 때 who who who's whom 같은 것들이 원래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death을 써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 이럴 때는 위치 또는 death 뭐 이런 것들을 쓰겠죠 뭐 생략이 가능할 때도 있고 목적적이면 그 다음에 뭐 왠에 대한 선행사가 왠에 대한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왠에 대한 대답이 되면 관계대명사 왠을 써야되고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what이 아니고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써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면 관계대명사 아니 관계부사 where를 써야되고 그 다음에 뭐더리즌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for the reason이 되는 경우에는 why를 써야되고 뭐 이건 문장에 보면 살 거예요 방법 the way 같은게 선행사가 그런 경우에 관계대명사 how를 써야된다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미 배운 것들은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리고 주격이면 후 생략 안되고 대신 뭐는 가능하다 death은 가능하죠 그렇죠 뭐 대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who, whom, death 그리고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죠 선행사가 사람이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으로써 사용됐을 때는 who, whom, death 생략 선택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선행사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관계사가 목적격일 때 who, whom, death 생략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는 who's 밖에 안 돼요 death도 안 되고요 위치도 안 되고요 다른 거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이 관계대명사 who's 뒤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된다 어떤 명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 주격 이거는 이제 각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각 격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것들 주격일 때는 뒤에 동서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의 형태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뭐 무조건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does를 써야 되거나 또는 뭐 did를 써야 되거나 have pp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has pp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뒤에 동서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의 형태였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좀비 나오면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어떤 각 격에 따라서 주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행사가 사물 또는 이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냥 사물 동물이 아니고 사물 또는 동물일 때는 주격이면 위치 또는 death이 가능하죠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위치 death 그리고 목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하죠 위치 death 생략 사람일 때는 who whom death 생략이기 때문에 선택지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얘는 which death 생략이니까 선택지 세 가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일 때는 마찬가지 who's 위에 쓸 수 없는 거고 마찬가지 이 뒤에는 늘 명사가 와줘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요즘 사라지고 있는 문법이긴 한데 who's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of which를 쓰기도 합니다 who's 대신에 of which도 사용합니다 사람인 아니 참 사람이 아니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에는 who's 또는 of which입니다 마찬가지 뒤에는 who's of which of which of which of which of which of which 하 immigrant 하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동물 그리고 라고 이번에는 써야되겠어요 사람하고 사물 동물 사람그리고 사물 동물인 경우에는 그때는 death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선생님 선에서가 사람 플러스 동물인 경우 맨날 선생님이 제일 많이 예로 들은 문장이 뭐냐면 오케이 그 남자와 강아지에서 공원을 달리고 있고 걔들을 한번 보아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영어로 표현하면 더 보이앤 더 퍼피는 암만 끌어봤자 뭐 니까 니까 아 are running at the park and look at them 이겠죠 이걸 dem 으로 써놓으면 이제 관계사로 하나로 합칠 때 조금 손이 많이 가니까 필요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만들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시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써놓은 두 문장 중에서 얘가 뭐 될 예정이다 마침표 떨어져 나가고 저 뒤에 있는 문장 속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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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달리고 있는 게 남자아이만 달리고 있으면 후를 쓰거나 읽고 강아지만 달리고 있으면 위치를 쓸 건데 달리고 있는 게 보이와 퍼피가 같이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선택지가 뭐밖에 안 남았다 that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관계대묘사 tha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look at the boy and the puppy that are running at the park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 녀석이 뭐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쓰고 쓸 때 늘 조심해야 되고 이 자리에 밑단계 들어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위치를 쓰려니까 얘가 눈에 걸리고 who나 이런 거 쓰려고 그랬더니 얘가 눈에 걸리고 이럴 때는 that을 쓸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관계대명사 that을 할 때 뭘 할 거냐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만 하거나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으로 쓸 수 없다라는 표에서 표신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자 같은 경우에도 사람 그리고 사물동물이 선행이 탈 때 됐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사망의 1학기 중간고사 때 관계대명사 what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요 선행사 포함이래요 선행사 포함 선행사의 품사는 형용사였나요 동사였나요 명사였나요 부사였나요 선행사의 품사가 무슨 시였나요 형용사의 꿈임을 받을 수 있는 품사는 하나밖에 없죠 선행사는 늘 명사인데 그러면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지?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미리 예로 들면 뭐 할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들을 돌봐야만 한대죠. 한 문장 만들면 나는 뭘 가지고 있다. 내가 돌봐야만 하는 많은 남자 형제들이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반복된 게 many brothers 하고 them이니까 두 문장에 반복된 것이 있는 순간 한 문장 할 때 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 뭐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후 또는 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합쳐질 수가 없으니까 너 없어질 거고 넌 이리 와 대신에 아이고야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한 문장 되면 어떻게 되겠다 한 문장 된 거 읽어볼까요? 라는 문장이겠죠. 그리고 얘가 목적격이니까 선택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who whom death 행략이었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도 절차는 같아요. 근데 이번엔 사랑은 아니니까 위치가 될 거고요.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야 네가 너로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꾸미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 뜻은 내가 take care of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갖고 있다. 나 할 일 많아. 나 처리할 일 내가 처리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그냥 thing의 뜻은 별로 중요한 뜻이 아니야. 그냥 일이란 말이야. 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라지는 순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없어지는 게 맞아. 얘가 없어지면 내가 돌봐야 하는 시스터가 많다는 얘기인지 parent가 있다는 얘기인지 family가 있다는 얘기인지 얘가 없어지는 순간 정보가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생략하거나 얘가 없어지면 그냥 문장 속에 없어지면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things 같은 경우에는 thing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뜻이 많은 것들이야. 많은 일들.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문장에서 뭔 짓을 해버리느냐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뭘 다 먹었냐 하면 things라고 하는 선행사를 다 먹었어. 그러면 선행사가 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가 됐다?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막보기니까 얘를 보고 왜 선행사 포함이라고 하냐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관계사절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무슨절이다? 얘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관계무사는 뭐 선행사가 더 타임이면 이 표는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표가 설명하는 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자 이 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선행사가 더 타임이면 무조건 더 타임 웬 아이 맷 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처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타임 같은 게 선행사일 때는 웬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닐 때도 있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뭐 더 플레이스 뜻은 장소죠. 그러면 뭐 내가 너를 만났던 장소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더 플레이스 웰 아이 맷 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하고 싶으면 더 타임 웬 아이 맷 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내가 너를 만났던 이유 해볼까요? 내가 너를 만났던 이유 더 리즌 왜 아이 맷 유 그렇게 하면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거기에 갔던 방법 하면 되겠네 내가 거기에 갔던 방법 더 웨이 아이 웬트 대어 더 웨이 아이 웬 때 하면 내가 거기에 갔었던 방법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합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뭐 무엇인지 한번 읽어 볼게요. 맛만 봅시다. 자 일단 우리말 먼저 보면 너는 이란 말이 생겨됐죠. 너는 니가 마음에 좋아 니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이 뭐 해도 된다? 초대해도 된다. 넌 초대해도 돼 invite 니가 좋아하는 누구든 whomever you like 됐습니까? 이게 니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맞으십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뭐 니가 무엇을 했었던지 간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니가 했었다 니가 했었다 you did 니가 무엇을 했었던지 간에 whatever you did 하면 되겠죠. 니가 무엇을 했었던지 간에 whatever you d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한번 만들어 볼까? 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니가 간다 거 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든지 간에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에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언제라도 상관없이 오케이 Whenever you need me 자 뭐에다가 자꾸 ever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뭐 내가 엄청난 부자다 우리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말 들으면 좋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 참 미안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를 읽어볼까요 You may buy whatever you want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것이든지 사도 된다 원하는 건 뭐든 사도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읽어볼까요? 이런 게 복합관계사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첫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의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의 however가 있는데요 however는 이 however도 있지만 다른 however도 있습니다 however hard you study you can't pass the test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든지 상관없이 you can't pass the test you can't pass the test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 however hard은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상관없이 하우웨보다는 뜻이란 뜻이에요 하우웨보고요 하우웨보가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었더라 사실은 하우웨보에 지금 선생님이 묻고 있는 이 뜻을 먼저 만나봤죠 하우웨보가 원래 제일 먼저 만나보는 뜻은 뭐였어요 그러나 라는 뜻도 있고 이런 하우웨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후하고 위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를 해놓고 후 위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말은 페이지 넘기시죠 포커스 51입니다 현행사가 사람인 경우랑 사물인 경우를 한꺼번에 설명하겠다는 얘기겠네요 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할 사항은 뭡니까 뒤에 뭐가 나올텐데 뭐가 나올텐데 동사가 나올텐데 그 녀석의 형태를 조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라 치자 여기에 만약에 더 거리 선행사였다 치자 그러면 더 걸 뭐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더 걸 하고 나서 뭐 관계사 시작됐다 치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두 문장 어떻게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두 문장 분리한다는 얘기는 얘가 항상 두 문장 분리될 때 뭐로써 어떤 형태로써 이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될 거냐 더 걸이 될 수 있는 대명사의 형태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쉬나 헐나 헐가 있죠 그런데 뭔가가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쓰였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두 문장 분리할 때 더 걸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절에서 하는 순간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동원이 속에서 뭐의 역할과 주어 역할을 하니까 얘가 두 문장 분리하면 10밖에 안 되겠지 됐습니까? 주어 역할을 하며라는 얘기가 뭐 했을 때에 대한 얘기다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해 말이야 문장 분리시 만약에 선영사가 더 걸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더 걸즈였다 치자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할 때 더 걸즈가 될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세 가지가 있죠 뭐랑 뭐랑 뭐가 있는데 너 걸즈인데 데이랑 데어랑 댐이 있죠 근데 두 문장 분리하면 항상 뭐가 되어서 분리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데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주어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앞만 길어봤자라는 게 인칭 대명사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선행사가 더 걸이었으면 항상 쉬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걸즈였다면 두 문장 분리하면 데이가 되어야만 그래야지 뒤에 동사가 나오고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동사의 형태를 시제랑 그 다음에 그 녀석의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이즈를 써야 될지 R를 써야 될지 워드를 써야 될지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have pp 써야 되는지 has pp 써야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동사의 형태를 일부러 잘못된 걸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렸냐 많이 하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많이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문법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능력 또는 두 문장 분리되어 있는 걸 한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 체력이야 관계대명사는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를 씁니다 I know the girl she speaks for languages 각각 각 문장 해석하면 나는 그 여자아이를 알고 그 여자아이는 4개국어를 한대죠 그러면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어떤 버전이 나오고 4개국어를 한다가 하는 데 쓰니까 야 니가 뭐가 되기로 하자 관계대명사 놀이 되기로 하자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찾기 그 다음 단계 해석을 했어 뭐 찾기라고요 뭐 찾기 반복된 겉찾기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보고 선행사라는 문법을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로 변화할 녀석이다 관계사로 변화할 녀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후가 됐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 얘가 이제 만약에 이 뒤에 어딘가 있다면 일로 끌고 와야 되죠 근데 주격일 때는 거의 다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합쳐진 문장에 I know the girl who speaks for languages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치사하게 이걸 이렇게 해 놓고 I know the girl who speaks for languages 해 놓고 시험 문제 내면 아우 당연히 틀렸지 내가 틀렸다는 걸 찾아내는 게 거꾸로 이 문장을 만들었을 때 she speaks 되어있으면 틀렸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기에 후 스피크 돼 있으면 틀렸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미 배웠던 문법 여기서 정리하면 후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선택지가 총 몇 가지 있는지 살펴보면 선택지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까 얘 대신에 선택지는 총 몇 가지가 있는지 보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하고 뭐 네 후하고 대시니까 합치면 하나 두 개겠고 여기서는 후가 있으니까 대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죽격 관계되면서 후와 위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all lemon is a fruit the fruit is yellow and sour 각 문장 해소 레몬은 과일이다 시다 됐습니까 그럼 한 문장 우리말 버전 레몬은 과일이다 레몬은 노랗고 신 과일이다 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다 자가 없어졌구나 마침표 없어질 운명이구나 그 다음 뭐 찾기 겉찾기에서 이렇게 안 묶인 거에서 이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사물이니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진 게 which is a lemon is a fruit which is yellow and sour 또는 that is yellow and sour 그런데 얘는 선택지가 이렇게만 있지만 얘만 보면은 선택지는 이거 두 개밖에 없죠 하지만 무슨 얘기 할지 알죠 죽격 관계되명사 자체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죽격 관계되명사 뒤에 뭐가 있다면 B 동사가 있다면 생략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a lemon is a yellow and sour fruit 얘를 굳이 뒤로 갈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 a lemon is a yellow and sour fru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요 추가로 사소집해야 될 거 B 동사 B 동사 B 동사 B 동사 B 동사 여기에 lean을 찾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lean의 뜻을 모를 테니까 또는 lean against를 같이 찾아와주세요 그 다음에 a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도 해야 될 거는 뭐냐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두 문장 분리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끊어 읽기 표시도 해주십시오 끊어 읽기 표시도 하시고 끊어 읽기 표시 먼저 한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Admire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왔었죠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었죠 그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2번하고 3번 문장을 두 문장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에 4번하고 B에 3번은 초간단 버전을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초간단 버전 초간단 버전은 뭔가 되게 긴 게 하나 있을 텐데 걔를 앞만 길어봤자 하면 이 문장 엄청 A에 4번도 엄청 짧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 B에 3번도 엄청 짧아질 수가 있네요 오케이 뭔 소린지 모르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문장을 주격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여기에 네덜란즈가 C에 1번에 보면 네덜란즈가 보이는데요 네덜란즈는 코리아 같은 애야 코리언 같은 애야 코리아 같은 애죠 그럼 얘의 코리언 버전은 뭔지 네덜란즈의 코리언 버전이 뭔지 국가형용사형이 뭔지 묻고 있는 거죠 C에 3번에 오픈이 보이는데요 오픈의 두 가지 뜻 중에 여기에 오픈이 무슨 뜻인지 셀리는 축구를 잘하는 소녀다 원숭이는 나무에 사는 동물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계사라는 문법을 계속 쭉 이 파트에서 할 건데 관계사도 어차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잖아 그렇죠 관계사가 아는 역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접속사가 등장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할 수 있죠 완벽한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와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지만 그러면 늘 뭘 신경 써야 되겠다 시제를 신경 써야 되겠죠 어떤 장문을 한다든지 문장을 표현한다든지 알 때 알겠습니까 시제를 늘 우리가 앞으로 관계사문법이라는 거 접속사 문법 할 때도 접속사 문법 전체에서 늘 신경 써야 될 게 시제라는 거죠 선생님이 시제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되도록 해주는 게 시제일치가 선생님이 추가 숙제된 것 중에 이해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했던 거 합시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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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The boy who sings very well is my friend John. I talked with the girl who was in the room. 두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끊어 읽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문장은 여기 이제 우리가 뭔가 이거 시작을 했으면 끝나는 것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끝나죠? 이 두 문장을 왜 둘 다 관계사가 있는 문장인데 왜 비교하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 다음에 I talked with the girl. 얘는 끊어 읽기 하면 I talked with the girl.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시작했죠. 끝나는 건 찾기는 쉬워요. 문장 끝이니까. 그쵸?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은 관계사절이 들어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요.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관계사라는 지금은 좀 잘 해석하는 편이지만 처음에 이런 식으로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애들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 뭐 그 남자 아이는 수영을 잘한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있는 Is my friend John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 문장을 해석하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 그 남자 아이는 해놓고 얘는 무시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 남자 아이는 수영을 매우 잘한다 라고 해버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내가 자꾸 관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장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걔는 내 친구 John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걔 누구? 어 그 남자애. 남자애는 남자애인데 어떤 남자애? 수영을 매우 잘하는 그 남자애는. 그래서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서 검색. 시끄러진 말. 아니요. 두 문장 분리.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두 문장 분리한다? 쭉 가고 나서 얘를 쏙 빼내야 되는 거야. 쭉 가고 나서.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뭔가 그 앞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 해봐라 할 때 이런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결국은 뭐다? 걔는 내 친구 John이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문장이 간단하게 보이죠. 쉽게 이해하게 보입니다. 관계사절은 결국은 누구의 부하다? 선행사의 부하란 말이야.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거를 앞만 길어봤자 할 순 없어. 왜냐하면 형종사절을 어떻게 명사로 취급합니까? 뭐가 포함되어야지 명사 취급할 수 있다? 선행사 포함되어야지 명사 취급할 수 있고. 이 문장은 결국 간단하게 이해하면 He is my friend John. 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계사를 아예 모르는 애들은 해석을 못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뭐 방 안에 있었던 여자아이랑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요. 뭐 이것도 굳이 뭐 간만 길어봤자 해보면 초간단 버전은 이렇게 되긴 하겠죠. 나는 그 여자아이랑 대화를 나눴어. 근데 얘는 뭐 굳이. 얘는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의 거 빼고 나서 뒤에 거 걷어내면 되기 때문에 두 문장 분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관계사들이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먼저 할까? 뭐 이건 순서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 소유격 관계 대명사 할 겁니다.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보면 아까처럼 무슨 무슨 문장이 막 있어. 문장이 있는데 선행사 더보이가 있어.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시작됐고 이렇게 후스가 이렇게 있고 뭐 후스 백 할까? 후스 백 이즈 베리 익스펜시브 마이 커즌 의사촌 집 잘 사나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두 문장 분리하라 시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건데 그런데 두 문장 분리할 때 더보이가 사실 두 문장 분리돼서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가능성이 있는 건 뭐도 될 수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키스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얘가 되어야만 되겠죠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 커즌 엔드 베리 익스펜시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더 보이즈 이따 치자 그 다음에 후스 뭐 할까? 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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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즈 더 보이즈 후 시스텔스 아이 라이크 마이 네이버즈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더 보이즈가 두 문장으로 분리될 때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건 뭐가 뭔데? 데이랑 데어랑 데어랑 데미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두 문장 분리 해보면 두 문장 분리 했을 때 이거를 데이로 해보면 안 되죠 얘를 꺼내서 가져갈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보이즈 후 시스텔스 아이 라이크 마이 네이버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오케이 옆집 여자애가 되게 예쁜가봐요 됐습니까? 근데 남자 형제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형제의 남자 형제들은 네 이웃이다 이웃 사촌이다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I like their sisters I like their sisters The boys are my neighbors 그 남자애들은 나의 이웃이고 And I like their sisters 그리고 나는 그들의 여자 형제들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선택지 중에 얘가 되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 동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아까 전에 후스도 있고 모두 가능하다 그랬더라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스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뭐 또는 뭐다? 후스 또는 오브 위치도 됩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스 앞에는 사람이 있고요 소유격 대명사 후스 앞에는 후스 또는 오브 위치 앞에 뭐 또는 뭐가 있다? 사람 또는 사물이 사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뒤에 명사와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며 라는 말이 풀어서 얘기하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어떤 남자 한 명이야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할 때 요렇게 표현되었을 녀석이 뭔가 마침표로 독립된 문장이 될 때 선행사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두 문장 분리될 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키스가 될 수밖에 없다 선행사가 남자 한 명이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스를 써야 하며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 동안 후스를 쓴다 그리고 소유격 아까 전에 주격 관계사에서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건 뭐였습니까? 주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라는 게 주격 관계사에서 주의해야 될 방법이었죠? 그럼 소유격 관계사 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소유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 명사가 있어야 한다 됐습니까? OK The woman is my teacher Her hair is brown 각 문장 해석 나의 쌤이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갈색이다 우리말로 한 문장 OK 그래서 머리가 갈색이다 해서 다자가 떨어지고 머리가 갈색인 됐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뭐가 있습니까? The woman My teacher Her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내가 만든 문장이 뭐였으니까 머리가 갈색인 나의 선생님이라고 했어 머리가 갈색인 그 여자라고 했어 라고 했으니까 선행사는 둘 중에 뭐다? The woman이다 그래서 이 Her가 Who's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만약에 Who's hair가 이 뒤에 어딘가에 있었다면 지금은 제일 앞에 있지만 만약에 이 녀석이 이 뒤에 어딘가에 있었다면 Who's만 앞으로 오면 절대로 안돼 같이 와줘야 됩니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와주고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가서 선행사인 The woman Whose hair is brown is my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문장을 만약에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거꾸로 위에 두 문장으로 분리하라 그러면 The woman이 두 문장 분리될 때 내가 이 속에 들어갈 때 변화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암만 길어봤자 해서 될 수 있는 건 무슨 격 무슨 격 무슨 격 세 가지가 있겠죠 뭐 뭐 뭐 She Her Her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격의 Her가 되어야 하니까 좋습니까? She hair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목적 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유격 Who's hair 를 써야만 하지 이 자리에 위치를 쓰거나 Who를 쓰거나 Whom을 쓰거나 해서 절대로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my bike Its wheels are red 그래서 해석하면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은 자전거다 그것의 바퀴는 빨갛다 영어스럽게 해석해주는 게 좋겠죠 문법을 할 때는 그것의 바퀴는 빨갛다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 하면 이것은 바퀴 우리말로 먼저 해야죠 이것은 바퀴가 빨간 나의 자전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고찾기 This My bike It But 내가 해석한 게 이것은 바퀴가 빨간 나의 자전거라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사는 My bike My bike 마이크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될 수 있는 건 It 나 It 나 It 잇이죠 그 중에 얘였으니까 그래서 whose wheels are read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문법책에 나와있는 소유교 관계 제명사에 예문들의 불만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가 불만이 있느냐 이런 문장은 자꾸 아참 그 불만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녀석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는 후스 대신에 오구 위치를 쓸 수 있으나 일상회화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데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몰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상회화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에 잘 안 쓰인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쓰였다는 얘기인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다가 만나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인거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어? 뭐야 그 원서라 하죠 원서 원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위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인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방금 전에 두 가지 문장 선행사가 더 워먼인 경우하고 마이 바이크인 경우를 봤는데 둘 중에 오브 위치를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첫 번째 위에 문장에 후스가 있고 밑에 문장에 후스가 있죠 둘 중에 오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두 번째 거고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윌스 알 레드라고 해도 된다 자 그럼 오브 위치가 왜 가능한지 잠깐만 일찍에 설명이 부족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It wills 라고 안 해요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책상 다리 아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The desk's legs? The desk's legs? 방에 창문이 여러 개 있는 거 그 창 그 방에 창문들 그러면 The rooms window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야죠 The windows of the room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책상 다리는 책상 다리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위에 나왔던 예문은 원래는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This is my bike And the views of the views of my bike 할게요 My bike My bike The bike The views are red 이 문장이었어 This is my bike 이건 내 자전거 보고 그리고 뭐의 뭐는 내 자전거의 바퀴들을 뭐 얘도 끊어있게 굳이 하다 그러면 어 선생님 My bike 근데 여기 이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전거가 빨갛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는 무슨 C일 뿐이야 어떤 C일 뿐이란 말이야 빨갛다고 얘기한 건 여기 있어 얘가 주인분 됐습니까? 그래서 The wheels of my bike are red 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문장 되면 이제 뭐 콩 밀고 갈 거니까 너 없어질 거고 너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절로 바뀔 거니까 절로 바뀔 거니까 절로 바뀔 거니까 반복된 거찾겠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쵸 얘 뭐로 바뀌겠다 위치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브 위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가 있으면 너무 길어져서 얘는 없어지게 되고요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며 일로 가야 된다며 그래서 드디어 뭐 할 준비 끝 저 문장 속에 들어갈 준비 끝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에 뭐다 어떤 문장이 됐다 This is my bike 오브 위치 wheels are red 라는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소유격은 전체상 오브를 쓰는 거예요 The windows of the room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브 위치가 원래는 사용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소유격 관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품사로 쓰였을까요 The man 어쩌구 저쩌구 Some was crying tried 동사로 쓰였겠죠 됐습니까 형용사로서 무슨 뜻인지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기 A에 1,2,3,4,5는 끊어 읽기 표시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는 뭐랄까 두 문장 분리는 1번하고 3번 하지 뭐 1번하고 3번 두 문장 분리 그런 다음에 둘 중에 한 문장은 초간단 버전이 뭔지 그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버려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수업할 때 뭔 얘기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 그 다음에 A에 5번에 애드바이스가 있는데 애드바이스하고 어드바이즈하고 둘이 비교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하는 그들임을 알고 있다 내게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좀 줘 라이언은 취미가 기타 연주인 그들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소유격 어쩌고 어쩌고 어우 재미없어 전부 다 이래 문제가 브라이트 오렌지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브라이트 오렌지 그냥 찾아와 보시고요 살구색 너무 같다 그냥 각 단어의 뜻을 조합해서 말해주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말은 다크로렌지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중학생들 문법책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아까 전에 슬쩍 보여 드렸어요 그렇습니까 나와 있는 예물이 죄다 여기 보면 막 너무 다 여기 뭐야 뭐야 B였나? C였나? C네 C인데 날라갔어요 선생님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 찍혀가지고 뭐 어쨌든 C에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보면 전부 다 아우 재미없게 다 여기 있어 그래서 뭐 할 일이 없냐면요 얘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걸 보여줄 일이 없어 뒤에 있는 명사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걸 보여줄 일이 없더라고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이런 문장 I like the writer I read her book yesterday 한 문장 해소 나는 그 작가를 좋아한다 나는 그녀의 책을 어제 읽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한 문장 나는 좋아한다 내가 어제 책을 읽었던 됐습니까? 내가 책 읽었던 내가 그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내가 들어갈게 내가 관객회사 조리 될게 했어 못찾기 반복된 것 찾기 됐습니까? 반복된 건 뭐예요? The writer랑 헐죠 그니까 작가가 여자였던 모양이죠 그럼 작가가 여자인데 She도 될 수 있고 소유격의 헐도 될 수 있고 목적격의 헐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소유격의 헐죠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뀔 거고 호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애들이 자꾸 이러더라니까 이러지 말라고 제발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합쳐서 선생님이 이게 문장이라 치고 끊어 읽기 하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지 절대로 여기를 이렇게 끊어 읽기 표시 절대로 안해요 왜냐하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써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써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두 문장을 합치기 위해서 Who's 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됐다? 한 문장 된 게 뭐다? I like the writer whose book I read yesterday 나는 내가 어제 책을 읽었던 그 작가 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래서 내가 이제 소유격 관계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뭐다? 뒤에 동서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시제와 형태를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잘못해갖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선생님 I는 명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작가의 나냐 이 녀석아 말이 안 되잖아 작가의 책이 돼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울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울린 명사 있어 줘야지만 올바르게 표현된 겁니다 됐습니까? 저는 책에 비어있는 부분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세명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사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이 정도 깊이까지 할 일은 다시는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관계사를 다시 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학은 언제 하고 소론 언제 키울 겁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관계세명사 문법을 공부하면 알겠습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관계세명사 문법을 박사를 낸다 생각하고 확실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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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